올뉴즈프 글래디에이터 사진 등호 지프코리아 지프는 중형 픽업 올뉴즈프 글래디에이터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인 드라이버가 선정한 2020 에디터셋 초이스 어워드에서 친구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차량의 이름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올뉴 글래디에이터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멋있다는 총평을 받았다. 2018년 세계 최초 공개된 올뉴즈프 글래디에이터는 1947년부터 1992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지프가 트럭을 생산하며 쌓아온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공식 출시 이후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검증된 모델이기도 하다. 국내에는 2020년 9월 공식 출시됐다. 당시 국내에서 사정 계약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 회인도 가능한 300대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게 지프 측의 설명이다. 현재는 무적 700여 대 이상의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제이크 아우만 지프 코리아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의 수상 모델을 보다 많은 대중이 체험하고 지프만의 전용 라이프 스타일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아 환경닷컴 기자 샤양119의 탱켕.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의 탱켕 신현아 환경닷컴 기자 샤양219의 탱켕.컴 기사는